그쪽에서 이제 파생되어 나온 거죠.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산뜻도 만족하지 않는 것이 진심의 기본, 심리적인 상태예요. 자기의 현재의 상태를 만족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인과를 안 믿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가 내가 지은 업에서 최선의 결과를 나는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이다. 일일시 호일이다. 이거를 생각하지 않는 거야. 자기가 지은 그 업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니까 후회를 하고 그다음에 불만족을 하게 되는 거죠. 인과를 철저하게 보지 못해서 오는 현상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다자꾸꾸자는 결국은 탐과친 그다음에 비찍기자 의심은 치 그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탐진치가 그냥 심리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오장은 심리적인 것이 어떻게 신체적으로 영향을 주는가, 신체적인 상태까지 다뤘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띠나하고 믿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신체적인 상태의 그런 것, 그런 것하고 연관이 되고 우다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심리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신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바로 드러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 들뜸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현상화되는 그런 상태 이것까지. 왜냐하면 메디테이션을 하게 되면 이런 상태들이 몸에 드러나기 때문에 선정에 들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걸려버리니까 이게 이제 다섯 가지로 분화돼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오장은 결국은 탐진치. 이 탐진치를 본격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그래서 이 자정기의 마음을 그제서야 이제 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신체적인 업이 다스려지고 정화되지 않으면 이 마음 속에 있는 그 미세한 탐진치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신체적인 업이 다스려지 않은 사람에게 누군가가 너는 뭐 이거 잘못했지 하면 무슨 반응이 오는지 알아요. 너나 잘해라 라고 하든지 두 번째로는 계속 자기 방위, 자기 정당화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칠학이 다스려지지 않은 사람은 이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도 않고 보여도 닦을 생각을 하지를 않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지금 얘기한 것은 뭐냐면 로키야, 세간에 속한 선정이 세간에 속한 마음 닦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출세간에 그 마음을 닦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기에 뭐가 반드시 플러스가 돼야 돼요. 뭐가 플러스해야 될까요? 이거 플러스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하나의 깨달음, 하나에 대한 지혜가 더 있어야 돼요. 뭘까요? 삿가야디띠, 유신견, 제법무아에 대한 그런 통찰력, 그 다음에 오온개공, 오온무아, 오온개공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오장을 다스리게 되면 그러면은 출세간에 선정에 들어가고 오온무아에 대해서 통찰력이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마음을 닦게 되면은 그것은 로키야, 세간에 선정이 된다. 그러니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소급에서 지금까지의 것을 정리하려면 인간에게는 지정의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지적인 요소는 정경과 정사를 통해서 다스리고 정어정업, 정명을 통해서 행위의 의지적인 업을 다스리고 선정행을 통해서 자기의 감성적인 잠재의식에 남아있는 감정, 감성들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성의 힘이 더 강할까요? 아니면 감성의 힘이 더 강할까요? 사람에 따라서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느 게 더 힘이 더 강할까요? 감성의 힘이 더 강해요. 그리고 그 감성은 어디에 있냐면 자기의 그 잠재의식의 밑바닥에 쫙 깔려 있어요. 잠재의식.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경전에 안 나오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초기경전에서 석가문이 부처님은 이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셔요. 그것은 그 시대가 그런 단어가 잘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비파사나의 특징이 현재의 직관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무엇보다도 테라바다는 뒤에 가서 무슨 단어가 등장하죠? 바방같이 있다. 그게 이제 잠재의식에 해당하는 단어고 그 다음에 유식에서는 무슨 단어가 나오죠? 알라야식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테라바다에서는 안입이 설신, 의 할 때 의가 만화예요. 만화가 도대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안입이 색성, 향, 미촉법 다 정의가 가능해요. 안입이 설신 다 가능해요. 이 의, 만화가 도대체 물론 테라바다에서는 이것이 심장에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구성되어서 의, 의분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구성요소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테라바다에서는 테라바다 아비담마에서도 잠잠해요. 이거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하는데 어디에서 다뤄요? 구사론에서 다루죠. 그래서 구사론에서는 뭐라고 정의를 드리냐면 의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과거에 경험한 기억들이 낙사해서 모여진 전 찰나의 것은 의근이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들은 법이 되어서 의근이 법을 대상으로 해서 식이 발생한다. 의식이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저는 그 설명이 상당히 뭐라고 할까? 리스너블하게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물론 이 설명은 테라바다 아비담마에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믿거나 안 믿는 것은 자유인데 이것이 되면 그 다음에 80가지가 설명하는 것이 아주 수월해져 버리죠. 그 의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잠재의식에 있는 감정적인 상태, 비틀어진 상태 이것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선정행을 통해서 그렇게 다스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천년묵은 천년묵은 그 우물을 닦는 것에다가 비유를 한다면 이 우물을 닦으려면 먼저 지붕을 딱 씌워가지고 바깥에서 오염물질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되죠. 그래서 바깥에서 오염물질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 인드리아 상바라, 감각기관에 제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각기관에 제어만 한다고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막 그냥 박박히 그렇게 닦아야 되는데 그 박박 닦아나가는 작업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선정행위라고 그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업, 정명 등을 닦아나가는 것을 그래서 팔정도의 다섯 번째에 산마, 바야마, 정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인식의 순서를 알아차리기 시작해야 되는데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인 센스 데타 정보가 있어요. 이 정보가 딱 들어오면 우리는 니밋다라고도 하죠. 표상이라고. 정보가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작용을 하는가. 이것을 어디에다가 보내죠? 이 정보를 라이브러리에다가 보내야 되죠. 라이브러리에 보내서 이 정보가 형색과 그다음에 현색이라고 하는 순서로 쭉 데이터를 찾아내서 그것이 뭐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리고 의식. 그 정의를 내리고 난 다음에 그 정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따단한 따라 바로 연달아서 이 대상을 경계해야 되는지 아니면 친하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다가 저 사람이 처음에 누군지는 오래간만에 만나서 몰랐어요. 그때까지는 감정적으로 중립의 상태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냥 컴퓨터가 돌아가는 거예요. 컴퓨터가 느린 컴퓨터도 있고 빠른 컴퓨터가 있는데 건망증이 있으면 느린 컴퓨터라고 할 수 있죠. 한참 보다가 아, 봤는데 초등학교 때 친구야. 그래서 반갑게 맞이하려다가 저 친구가 나를 골탕 먹이게 생각났어. 그러면 싹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표상이 딱 나타나면 그 표상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친소를 먼저 딱 이해관계, 친소를 그렇게 저기하죠. 그래서 친소에 따라서 탐과 진이 바로 발생하고 그 탐과 진이 발생하는 것을 그것을 이제 무엇 때문에 오는가 하면 디밋다와 그 다음에 안우부양자나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회계사 목걸련경 가나카 목갈라나수다 마지막에 가에 있는 그 경에 보면 우리는 이제 순서가 그렇게 나와요. 우리는 강박기관을 통해서 디밋다나 표상 안우부양자나 세세한 상을 봤을 때 그것을 취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상을 취하면 탐내고 성내고 탐내고 성내고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니밋다마 안우부양자나가 왔을 때 그것을 인드리아 상바라 강각기관을 제어를 해서 더 이상 그것이 사유의 작용으로 흘러가지 못하더라 하라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인드리아 상바라 강각기관의 제어라고 하고 그것이 정진 정진이 네 가지로 나눠지죠. 첫 번째 유리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가 유리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미 이제 안 좋은 생각이 벌써 파싱했어. 그래가지고 감정적으로 안 좋은 생각이 딱 들어왔어. 그럴 때는 이제 그것을 단근 잘라서 없어 없애버려야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는 수군 닦아야 되는 그런 수군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칠각질을 통해서 마음을 닦아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수호군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마음에 불선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닦는 것을 그래서 정정진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유리, 단근, 수군, 수호군 네 가지로 정정진을 그렇게 하게 되는데 수군은 칠각질을 통해서 수군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호군의 대표적인 것은 부정관을 통해서 수호군을 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것은 주석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정정진까지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이 다섯 가지를 다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경과 정사는 지적인 업을 다스리는 것이고 정어, 정업, 정명, 그 다음에 정정진까지 해서 정정진은 양쪽으로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의지적인 업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감성적인 업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가 정념과 정정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보여진 바와 같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바로 정념이 필요할 수 있어요. 정견이라고 했을 때 그 정견 가운데서 그 신수신법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무상고 부정무화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를 그거를 알려면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먼저 마음이 만하시까라 마음이 거기에 주의 집중이 되야만 되죠. 그래서 샅디에는 만하시까라의 그 기능이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그것은 마치 어부가 그물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고기를 잡아드렸을 때 그때 어부는 작은 물고기와 큰 물고기를 구별을 하지 않아요. 일단 잡아놓고 그 다음에 작은 것은 골라서 내보내야 되죠. 그래서 그 샅디를 통해서 다 족족 여섯 가지 감각기관에 오는 대상을 체킹포인트에서 검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분별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다르마, 담마, 윗자야 investigation on dharma 그래서 이것이 선법인지 악법인지 이제 구별을 하기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선법인 것은 그냥 놔두고 악법인 것은 그냥 그것은 내려치거나 아니면 방법을 통해서 없애버리려고 해야죠.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또 정진의 네 가지 요소가 여기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악법을 털어내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계속해서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위야 혹은 마야마 노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샅디는 세 가지 측면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알아차림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법과 악법을 구별하는 담마, 빗자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계속해서 악법을 털어내려고 하는 위리야 노력 세 가지가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노력이 어느 정도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그때는 마음에 빠사디가 먼저예요? 삐디가 먼저예요? 브라샵디 삐디가 먼저인가요? 빠사디가 먼저인가요? 이게 자주 헷갈리더라고 삐디가 먼저예요? 그래서 삐디와 숙하 그거는 정해서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삐디는 어떤 요소일까요? 신체적인 요소일까요? 심리적인 요소일까요? 두 가지 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조금 경전에서 헷갈리게 사용할 때도 좀 있고 한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비담마의 힘을 좀 빌리죠. 아비담마에서는 딱 빠지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삐디는 정신적인 것이고 숙하는 신체적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비담마를 100%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참조를 아무래도 우리 선배들이고 고수들이니까 참조를 하는데 그렇게 쓰이는 경향이 있는데 내가 경전을 봤을 때는 100% 또 그렇게 쓰이지는 또 않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악이 있다가 정신적인 상태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악이 사라지게 되면 그럼 정신적인 자유가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신적으로 가벼움을 느껴지죠. 그래서 삐디.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떤 기쁨이 솟아나는데 그런데 삐디를 설명할 때 또 아비담마에서는 다섯 가지 삐디를 얘기해요. 다섯 가지 삐디. 이거는 주로 어떤 측면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면 잘 알아들어요. 기적인 측면이에요. 몸이 바닷물에 잠긴 것 같고 그 다음에 몸이 그냥 허공으로 뛸 것 같은 이런 것들은 단순한 심적인 것이 아니고 또 기적인 혹은 신체적인 측면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알아듣기 쉽죠. 기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냥 신체적인 측면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모순되는 것을 하나로 연결해보면 마음이 억눌려 있다가 그 다음에 억눌려 있는 것이 이렇게 벗겨지게 되면 인간의 신체 안에 있는 그 뭐라고 할까 즐거움의 근원이고 원천인 것이 자유자재로 돌아다녀서 몸에 그런 희열이 생긴다 대충의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즐거움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아주 편안해진 빠사디의 상태가 그게 몇 번째죠? 실각지중에서 다섯 번째죠? 빠사디의 상태가 와요. 빠사디의 상태가 오면 그러면은 그럼 편안해지고 삐띠가 있고 빠사디 그 다음에 편안함이 있으면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다른 말로 두 가지 조건이 다 갖춰지면 사마디라고 그래요. 삐띠와 빠사디가 두 가지가 갖춰지면 사마디의 상태가 들어가고 이제 사마디에서 여기서 멈추면 불교가 아니죠. 사마디는 무엇을 위한 사마디예요? 우빠 익샤 우베카 그래서 우베카는 우빠 익샤잖아요. 그래서 익샤가 투씨예요. 그래서 투씨 봐야 돼요. 어떤 상태에서? 우빠 가라앉은 상태에서 봐야 돼요. 뭐가 가라앉아야 되죠?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공부를 여러분들이 초선, 2선, 3선, 4선을 나는 여러분들이 사문가경을 배운다고 알고 있고 공부했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초선에서는 뭐가 가라앉죠? 불선한 불선한 아까 얘기했던 일곱 가지의 불선이 그게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 일곱 가지의 불선이 떠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가 발생하죠? 일곱 가지 불선이 떠나가려면 반드시 두 가지의 연장 도구가 있어야 돼요. 그 일곱 가지 불선을 벗겨내고 그 다음에 오장이 벗겨지려면 각각 도구가 있어야 되는 그 도구가 뭐죠? 그 일곱 가지의 불선을 밀어내려면 위탁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섯 가지의 장애를 밀어내려면 위자라가 있어야 되고 위탁가와 위자라는 연장을 가지고 그런 장애들을 밀어내고 나면 그러면 삐띠와 슈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런 아주 기쁘고 안온한 그런 상태가 오는데 그러면서 마음은 어떤 상태예요? 액각 같다.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장과 칠학이 그것이 이제 벗어난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우빠익샤 했을 때 벗어나는 것이 초선에서는 그것이 벗어났어요. 이선에서는 뭐가 벗어나야 돼요? 미탁가 위자라가 왜 벗어나죠? 왜냐하면 이제 숙달이 됐어. 이제는 그 삶이 숙달이 돼서 이제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칠학의 길로 가지가 않아요. 노력하지 않아도 오장이 이제 저절로 이제 쉬어졌어. 그러니까 이 연장과 도구 비탁가 비자라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가끔가다가 연장을 휘둘려야 돼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 연장이 없어도 돼.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뭐죠? 삐띠, 숙하 이 미탁가 비자라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죠? 사량 분별을 해야 돼요. 뭐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서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탁가 비자라가 있으면 에너지가 좀 많이 소모가 돼요. 마치 컴퓨터가 인터넷에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뚜껑을 닫아도 인터넷에 걸려 있으면 밧데리가 착착 나가버리고 그다음에 이거 걸려 있으면 그다음에 이거 밧데리가 금방 나가요. 이거 없는 거하고 잭이 연결되어 있는 거 없는 거하고 차이가 나요. 마찬가지로 비탁가 비자라는 에너지를 소모를 해요.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삐띠, 숙하를 가만 놔두면 인간의 마음은 삐띠, 숙하가 가득 차게 돼 있는데 계속 에너지가 소모되니까 삐띠, 숙하가 만 충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탁가 비자라가 그런 의미에서는 좀 없어져줘야 돼요. 그런데 쓸 때는 또 써야 돼요. 자유자재를 가야 되죠. 그래서 2선에서는 비탁가 비자라가 쉬어지게 되고 3선에서는 뭐가 쉬어져야 돼요? 삐띠가 수여져야 돼요. 이 삐띠를 이제 아비담마식으로 하면 정신적인 희열인데 정신적인 기쁨 왜 이것이 사라지게 돼요? 불교의 저기에서 기쁨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기쁨은 고통이 사라졌을 때 기쁨이라고 잠시 환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아닌 것들은 다 떨어져 나아가줘야 되죠. 그리고 4선에서는 무엇마저 없어져야 되죠? 숙하마저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고, 락, 희, 우라고 하는 뭐가 가라앉아야 된다고요? 왜다나. 왜다나가 가라앉아야 돼요. 그래서 욕계에서는 신체적인 그런 단계가 집중이 돼야 된다면 까야가 새끼에 들어오면서 이제 쉬어지게 되고 새끼의 4선에서는 뭐가 가라앉게 돼요? 왜다나가 가라앉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왜다나, 느낌이 인간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싫어하는 게 있으면 흥분돼서 사물의 진실을 내가 미리 선입견이 있어서 누구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정치적으로 딱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 이름만 딱 나오면 윤석열 혹은 문재인 대통령 이름만 나오면 벌써 경상도는 아주 심해요. 이름만 나오면 벌써 딱 감정적으로 할려있어요. 이 느낌은 객관동을 결여시켜요. 그래서 느낌이 다 가라앉아버려야 그래야 뭐를 본다고요? 야따부짜나나 진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들 느낌과 관련된 고라키와 관련된 모든 것이 싹 가라앉아버려야 돼요. 왜 가라앉았다고 하냐면 아직 프라냐 지혜가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의 근원을 투철하지는 못했는데 일단은 이제 가라앉힌 상태가 되어서 우바익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를 하느냐 보아야 돼요. 이것을 한문에서는 뭐라고 보냐라고 하냐면 적 조 적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한문권에서는 적적 성성 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하고 1년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사선의 상태가 이 지구라는 대혹성으로부터 탈출하는 가장 적합한 최적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정을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계속 닦아 나가게 되는데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않고 멈출 때가 많죠. 멈출 때가 왜 멈추지 왜 멈춰 있냐면 이게 닦여지지 않았어요. 자기 감성이 그게 늘러붙어 있는 것이 벽에 들러붙어 있는 것을 씻겨지지 이제 안아서 그런 현상이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업을 다스리는 두 단계 그래서 사띠를 있는 그대로 주시한다. 사띠는 대념 적용에 보면 세 가지로 다른 의미로 쓰여지죠. 사띠 빠자나띠 그 다음에 삼빠자냐 이렇게 세 가지로 그렇게 쓰여지는데 우리가 경제에 충실하자면 아나 파나 사띠 그래서 숨이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는 것을 그것을 알아차림 주시함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호흡이 길면 긴 줄 알고 호흡이 짧으면 짧은 줄 빠자나띠 이 두 가지의 어떤 차이점이 있죠. 그냥 사띠라고 하는 것은 개념작용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체킹포인트로 딱 걸고 넘어지는 거죠. 딱 그런데 여기에서 길면 길 줄 짧으면 짧은 줄 단순 개념이 들어간 것을 빠자나띠라고 해요. 단순 개념 그 다음에 가 때 띠 때 니신네 수 때 삼빠자냐 까려 띠 행주 자와 그 다음에 어묵 동정에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이런 복합적인 행동으로 할 때 그것을 아는 것을 그건 삼빠자냐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개념 없이 그냥 쳐다보는 것 그 다음에 단순 개념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복합 개념을 다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을 우리는 대념 적용해서 삼띠 빠자나띠 삼빠자냐로 나눠서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삿띠는 개념 자궁 없이 보는 상태를 삿띠라고 보아야 맞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삿띠를 있는 그대로 그렇게 보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그대로 본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마음에 일어난 작용은 결국은 수상행식으로 귀결되는 거죠. 수상행식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수상행식에서 우리가 요리를 한다면 있는 그대로 본다 라고 하는 것은 식의 작용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여러 가지 칼라를 넣어서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수상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수는 느낌 감성하고 관련되어 있고 상은 판단 분별작용과 관련되어 있고 행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작용과 관련되어 있고 수상행 각기 나름대로 색깔이 있어요. 색깔이 없는 것은 그래서 오직 식일 뿐이죠. 그래서 색깔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얘들이 나눠지지는 못해요.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 유명한 말인데 Distinguable 그것을 구별할 수는 있지만 Not separatable 그것을 분리할 수는 없다. 구별은 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수는 없어요. 이 수상행과 식을 그래서 마치 무화과 같으냐면 거울에 비친 사람의 모습하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거울에 비친 거울은 식이라고 한다면 거울에 비친 영상은 수상행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영상은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냐면 이 영상 니미타 아까 카나카모까라누스다에서 이 니미타를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겠죠? 니미타를 일단 딱 받아들여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한다겠죠? 탐진 치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니미타는 니미타와 관련해서 탐진 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미타를 수상행 세 가지 형태로 그렇게 본다면 수상행과 관련돼서 탐진 치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수상행을 구별해서 식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러면 식 자체에는 무색, 무미, 무채, 않은 작용만 있기 때문에 탐진 치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식과 수상행을 구별하여서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다가 두는가 하면 식에게 두는 작용 그것이 바로 삿디 수행의 포인트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굉장히 많은 디스커션과 설명이 필요한데 일단 먼저 결론부터 그렇게 낸다면 그래서 이것이 샿디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고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샿디 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를 하는 작업이냐면 신수신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하고 연관이 돼요. 신과 심은 나의 몸과 마음이죠. 그 다음에 수와 법은 몸의 대상이 수고 마음의 대상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수신법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수신법을 관찰한다는 것은 나의 정체를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신수신법을 조금 더 확장하면 어떻게 되냐면 까야 외다나 찌다 그 다음에 다르마죠. 이 다르마에 뭐가 들어가냐면 뭐가 들어가겠어요? 오온하고 대배를 한다면 배대를 한다면 산냐하고 쌍카라를 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냐 쌍카라 그래서 오온을 줄이면 신수신법 사대로 되고 오온을 확장하면 아니 사념처를 확장하면 오온으로 벌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결국은 나에 대한 관찰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삿디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관찰 나에 대한 관찰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해체하는 식으로 나에 대한 관찰을 있는 그대로 하게 되면 나라는 것이 해체가 되어버린다. 라고 하는 그런 두 번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개념적으로 얘기했고 삿디의 구체적인 실천 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따라서 단 몇 초라도 그걸 따라서 가면 아까 개념으로 그 삿디를 이해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휴식이 필요할까요?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네 네 아까 탐바탐바 하셨어요. 아부야바다 대신 아까 까르노가 하는 것 같은데요 아부야바다하고 까르노하고 왜냐하면 무야바다가 적이잖아요 그래서 적의가 없는 상태하고 그 다음에 연민하고 뒤집어진 언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10시 10분?